다니엘 99 Who are you? 2022년 11월 13일 하나님 오늘은 10편 1편을 하가합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아기네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하지 않고 오로지 밤낮으로 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랬을 때에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. 제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만 사람인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.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나 완전 순종은 능력이 있고 품위가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복된 삶, 복된 자임을 선포합니다.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